아 현대일리 드릴게요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9,450억 올해 터널하운드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정리하세요 매드 매집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가요 됐어요 나오세요 실적도 올해 실적도 봐야 되고 보고하자고요 작년 재작년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나왔다가 실적 보고 밑에서 다시 들어가요 얘로 갈아타요 정리하셨고 얘로 갈아타 정가에 갈아타요 정가에 갈아타요 동성화 혜택 좋은 회사인데 많이 올라갔을걸요? 4,500원에서 11,200원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마세요 공성화 혜택 들어가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프레미엄 100% 이상 붙어있고요 올해 실적은 괜찮은데 프레미엄 160% 붙어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얼마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 회사 좋은 회사예요 9,130원이요 조금 더 들고 가세요 그럼 자 손절가는 9,500원이고요 쭉 한번 올리면 매도하고 나 보세요 아셨죠? 여기서 한번 쭉 거래량 동반해서 쭉 한번 치면 익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손절가 9,500원 목표가 거래량 동반한 쭉 장대행복나무는 익절하고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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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